안녕하세요. 팔레용고 오무장지 판변TV의 박한경영입니다. 2023년 6월 1일이자 팔레용고 민사 코로나 특례기간과 연체 차임 충당 사건입니다. 청구인은 2023년 4월 13일이고 사건 번호는 2022다. 309-337 판결입니다. 일단은 청구이의 사건이고요. 원고가 임차인이고 피고가 임대인이죠. 임대인이 이미 판결물을 갖고 있는데 확정 판결에 준하는 화해공고라든지 조정결정 이런 거 갖고 있을 때 여기서 집행하려고 하니까 임차인의 청구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이런 거 보시죠. 원고와 피고는 차임 및 관리비 연체액이 3개월분에 달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이 자정 해지된다는 조정결정을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임대차 계약에서 이런 편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판사 화해라든지 조정결정 이런 걸 받아가지고 임재인이 문제가 생기면 재판자자 없이 곧바로 집행할 수 있다. 이런 어떤 결정을 받는 거죠. 그런데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9회에서는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 동안 연체차임액을 계약갱신 거절 권리금 회수 제외 사유, 계약 해지 사유에서 제외한다는 코로나로 인한 특례기간을 설정합니다. 그러니까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간에 차임이 연체가 된 게 있다면 그거는 계약갱신 거절이라든지 권리금 회수 제한이라든지 계약 해지 사유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특별 조항을 신설한 거죠. 그런데 원고는 2021년 3월 28일부터 총 차임 1천만 원 정도를 지급합니다. 그중에 특례기간 이전 차임이, 연체차임이 이전에 차임이 917만 원이었어요. 특례기간 이전에 917만 원이었고 그리고 원고가 1심 종결 무렵 연체차임이 3,600만 원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하자면 연체차임이에요. 지금 21년 3월 28일까지 연체차임이 천만 원이었는데 그중에 특례기간 이전 차임이 900만 원인 거죠. 특례기간 이후 차임이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원고가 1심 종결 무렵 1심 진행이 중요해서도 계속 조금씩 나쁜 했겠죠. 연체차임이 3,600만 원 정도였고 특례기간 이후의 연체차임이 1,200만 원 정도 됐었어요. 그런데 이 1,200만 원은 3개월 분에 미치지는 못한 거죠. 이후 차금이면 원고는 2심 종결 무렵의 연체차임이 특례기간 차임이 자격보다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000만 원 정도 맨 처음에 3월 28일까지 1,000만 원 정도 연체차이 됐는데 이게 몇 개월 분인지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는데 그 특례기간 이전가는 900만 원이고 특례기간 이전에는 연체차이 안 됐어요. 거의 그 이전에 차임이 됐었고 1심 종결 무렵에는 3,600만 원이 차임이 됐는데 그 중에 특례기간 이후의 연체차임이 1,200만 원이었고 이건 3개월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한 500만 원 정도가 아마 월 차임인 걸로 추정이 돼요. 500만 원 정도가 지금 450만 원, 500만 원 그 정도 되겠죠. 그러면 지금 한 2,400만 원 이 정도가 지금 연체가 됐는데 여기 6개월 분 하면 한 3,000만 원 정도 되죠. 500만 원 하면 450만 원 하면 2,500만 원 그러니까 6개월 분 토론한 기간 6개월 분 차임 엔드 플러스 한 두 달 분 정도 8개월 분이 지금 연체가 차임된 거예요. 그리고 2심 종결 무렵에는 종결 무렵에는 아까 말한 특례기간이 한 2,400만 원 됐죠. 그 기간보다 작은 2,200만 원 정도가 남은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소를 처음 제기했을 때는 연체차임이 1,000만 원 정도였고 1,000만 원이었고 그 다음에 보면 1심 종결에 대한 3,600만 원이었는데 그때는 특례기간에다가 플러스 2개월 정도 연체가 됐었고 2심 종결 당시에는 이렇게 몇 개 또 하다 보니까 2,400만 원보다도 오히려 작은 한 2,200만 원 정도의 차임이 발생한 거죠. 그 문제는 뭐냐 코로나에 대한 특례기간이 있어요. 이걸 차임을 이유로는 아까 말한 계약 갱신 거절 해지 이런 걸 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이외의 기간에 차임이 연체될 경우에만 그런 걸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원고가 차임을 조금씩 납준 거죠. 어쨌든 조금씩 좀 줬어요. 그러면 이 차임이 어디에 먼저 충당되고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특례기간인 걸 순차적으로 만약에 된다고 하면 특례기간 차임이 이미 소중이 됐고 나머지 차임이 남았었기 때문에 3개월 이후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 해지가 가능한 거죠. 근데 만약에 특례기간이 아닌 나머지에 먼저 충당이 된다고 한다면 결국 이 사건에서는 특례기간 6개월 분의 연체기간이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해지가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차임을 충당을 어떤 걸 먼저 할 거냐 과연 특례기간 차임을 충당을 나중에 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대부분은 뭐라고 하냐면 상가임대차법 특례기간 적용이 임차인에게 우선 적용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조정이 됐다 하더라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먼저 적용된다. 그리고 연체 차임 변제 시 임차인이 돈을 내면서 지정충당이 가능하지만 임대인은 지정충당을 할 수 없다. 임차인에게 불리할 경우에는 저게 불가하기 때문에 애초에 지정충당이 아니다. 결국은 법정충당을 가야 된다. 법정충당을 하게 되면 법정충당이겠죠. 첫 번째, 변제기간 먼저 도래한 것부터 충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 가지 채무가 있는데 돈을 일부만 줬어요. 그러면 그 돈은 어디에 충당되냐. 첫 번째, 첫 번째는 법정충당이에요. 지정충당, 이미충당, 합의충당 아니고 법정충당. 첫 번째, 변제기가 먼저 도래한 것. 그 다음에 변제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도래한 것을 먼저 충당한다. 도래한 것이 여러 개 있다. 변제기가 여러 개 도래한다. 그 다음에 세무자에게 가장 유리한 것. 유리한 것을, 그러니까 불리한 것을 가장 먼저, 이자를 가장 높은 것. 이런 것에게 먼저 충당한다. 세무자에게 가장 유리한 것. 이자가 높은 것. 이런 게 변제, 이익이 가장 큰 것에 우선 충당한다. 변제가 모두 도래한 것이 있다면 그 중에서 가장 이자를 높은 것. 이런 것 먼저 충당한다. 그 다음에 모두 도래하지 않은 것이라면 먼저 도래할 거야 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죠. 변제기가 모두 도래했다고, 도래했죠 지금. 뭐 6개월, 7개월, 9개월 계속 차임이 되고 있으니까 변제기가 모두 도래한 차임 중에 특례 기간의 차임이 변제기 더 작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늦게 변제를 해도 해지가 안 되니까 먼저 이거는 이쪽은 차임이 연체가 되면 해지가 되죠. 이쪽은 차임이 연체도 해지가 안 돼요. 따라서 특례 기간 차임이 변제기 더 작기 때문에 변제기 큰 특례 기간 이외의 차임이 먼저 충당된다. 결국은 임차인이 쭉쭉쭉 해봤더니 특례 기간 6개월 분에 약간 못 매치는 금액. 그 금액만 못 낸 건데 그 차임이 나중에 변제 충당되기 때문에 이것만 남은 거다. 고로 특례 기간 중에 차임으로는 해지할 수 없다라는 규정으로 돌아가서 결국 자동 해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코로나 기간 동안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할 경우 이를 이후로 계약 갱신 거절 권리금 회수에 의해 해지를 못하도록 특례 기간을 준 건데 연체 중 차임을 일부씩 지급한 경우 특례 기간 이전과 이후 차임부터 먼저 충당됩니다.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시점, 현재 시점에서 차임이 연체됐다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 그 차임은 특례 기간이 6개월 분이 있다면 그거는 나중에 충당이 되는 거죠. 따라서 특례 기간이 포함된 차임이 있을 경우에는 9개월의 차임 연체가 있어야만 3개월 연체를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주의할 게 뭐냐면 연체된 거, 차임의 변제기가 도래한 것끼리 할 때 요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도래를 안 했다면 당연히 현재 도래한 것부터 먼저 충당이 되기 때문에 특례 기간이 먼저 충당이 되는 거죠. 충당이 쭉도 됐고 나머지는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보죠. 코로나 기간이 6개월 차임이 연체가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두 달 정도 지나서 매월 차임을 주는 거예요. 매월. 매월 주게 되면 결국 쭉쭉쭉 충당을 하게 되면 여전히 8개월 분의 차임 연체만 발생한 거죠. 그러면 자동해지 규정, 그러니까 3개월 연체를 이후로 해지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특례 기간이 포함된 임대차 기간이 만약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거는 9개월 이상의 차임이 연체가 돼야 차임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요 판례에서 그렇게 결론이 나오는 거죠. 요건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